뭐야? 왜 왔어? 왜 오긴, 당신 마중 나왔지. 면접 보러 나간다더니 또 탔구만. 아우, 아니야. 그런 것 같아. 어떡하냐, 진짜. 나 일 그만둬야 될지도 모르는데. 뭐? 아니, 갑자기 왜? 상백 오빠? 누구? 저 유영이에요. 기유영. 유영. 기유... 그 기유영? 지금 말을 하던 처럼 내가 딱 왔네. 우리 병원에 닥터러 왔어. 정말? 야, 진짜 멋있다. 아니, 어떻게 이렇게 만나냐? 야, 진짜 반갑다, 어? 두 사람 결혼했던 소식은 건너 건너 듣긴 했는데 이렇게 보내요. 저도 반가워요. 어, 퇴근길에 저녁장을 이 사람이 봐. 아직도 이렇게 자상해. 그럼 가볼게. 자. 아니지. 이렇게 아니라 어디 들어가서 얘기라도. 나중에 애들 기다리잖아. 어, 어. 어, 그래. 그럼 다음에 보자, 유영. 어? 꼭 봐. 어? 안녕. 어떻게 이렇게 만나냐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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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